3규리구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54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5월 5일, 음력으로는 2020년 4월 13일입니다. 일진은 오늘이 일진이 무신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저립이 입화가 되는 날이고요. 입화 저립 시간은 오전 09시 51분 정사시에 입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화가 되느냐 아니면 입화가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월이 바뀌게 되는데 입화 이전 아직 입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자년 경진월 무신일이 되겠고요. 만약 입화가 지나서 09시 51분부터 그 이후로가 된다고 하면 경자년 신사월 무신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좀 중요하죠. 똑같은 경신일임에도 불구하고 공구시 51분을 기준으로 해서 월이 경진월에서 이렇게 신사월로 바뀌게 되겠고요. 그 시간이 공구시 51분이니까 정사시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정사시도 1분은 경진월로 되는 거고 또 똑같은 정사시도 1분은 신사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입화를 기준으로 한 전후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시간대는 매우 좀 세밀하게 살피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4절기를 설명해 놓은 것인데 제가 월이 바뀌는 기준마다 이 24절기에 대해서는 매번 설명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24절기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볼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저립이 되는 사주를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끔가다 제가 질문을 받는 경우가 뭐냐면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2월에서 3월로 바뀔 때 3월 1일이 기준이 2월에서 3일로 바뀌는 기준이 되느냐 또 그것이 양력 기준이냐 아니면 음력 기준이냐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많이 받아요. 의외로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또 두고두고 이 월이 바뀔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좀 한번 들었으셨던 분이라도 한 번씩 계속 듣다 보면 좀 익숙해질 것이고요. 월이 바뀌는 기준은 월이 바뀌는 기준은 매월 1월 1일, 2월 1일 1일이 아니고요. 음력 기준도 아니고 양력 기준도 아니고 월이 바뀌는 기준은 24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바뀐다고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24절기가 양력 기준이냐 아니면 음력 기준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24절기는 24절기는 양력 기준이냐 그래서 이걸 갖다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력 기준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24절기는 무엇 때문에 24절기가 나오냐면 농사라고 하는 옛날, 지금의 공업 시대에 그다음에 서비스 제 3차, 4차 산업 사회로 가겠지만 옛날에 1차 산업, 즉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에서는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두어 드리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지구의 관계에 따라서 태양이 지구하고 이렇게 좀 가까워지면 뜨거워지죠. 여름에 해당이 되고 좀 멀어지게 되면 겨울에 해당이 되고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농사절 때 활용한 것이 바로 24절기가 되는 것이고 그 절기에 따라서 월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 바로 24절기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월이 명리학에서만큼은 다른 때는 신경쓰지 마시고요. 명리학에서 사주명리학에서만큼은 월이 바뀌는 뭘로 바뀐다? 24절기로 바뀐다. 24절기도 그냥 다 24절기 12, 24가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월마다 두 가지씩 이렇게 배속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2월, 2월 같은 경우에는 입춘우수가 되어 있고 미월은 경칩춘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월은 청명고고, 4월은 입하소만, 5월은 망종하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월은 소서, 대서, 신월은 입추, 처서, 6월은 백로, 추분, 술월은 한로, 상강, 그 다음에 해월은 입동, 소설, 자월은 대설, 동지, 그 다음에 마지막 추월은 소환, 대안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인월이 되는 기준, 그 다음에 묘월이 되는 기준, 진, 사, 오미, 신유, 수례, 해자, 추월 이렇게 월이 바뀌는 기준은 이 뒤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절기가 그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월은 양력으로 한 2월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입춘이 되어야지만 인월이 되는 것이고, 양력 대략 3월인 묘월 같은 경우는 경집, 4월인 진월은 청명, 그 다음에 5월은 4월, 지금 이제 4월에서 5월로 넘어가게 되고 5월이 될 때 5월 1일은 기준이 아니고요. 입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양력 5월인 4월은 입하가 되어야지만 입하가 되어야지만 진월에서 4월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5월은 망종, 미월은 소서, 신월은 입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6월은 백로, 술월은 활로, 해월은 입동, 그 다음에 자월은 대설, 추월은 소환이 되어야지만 바뀌고 다시 한 해가 바뀌죠. 추월에서 그 다음에 연도, 다시 인월이 될 때는 입춘이 되면서 이때는 월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연도, 연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기해년에서 경자년으로 바뀔 때 입춘이 되어야지만 기해년에서 경자년으로 바뀌게 되고 기해년, 추월에서 경자년, 인월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때가 되죠. 그래서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월만 바뀌는 기준이 아니라 연과 월이 같이 바뀌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가다 이제 동지세수설이냐 입춘세수설이냐 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수설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연이 바뀌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걸 놓고 보는 거여서 대체적으로 명리학에서는 이 입춘이 지나야지만 연이 바뀐다라고 봐요. 대체적으로 양력 1월 1일이 되어야지만 예를 들어서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바뀌는 거고 음력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음력 1월 1일이지만 명리학에서는 입춘이 되어야지만 연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변론으로 하고 동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동지세수설을 취하는 사람보다는 명리학자들 대부분이 입춘세수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동지세수설,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이런 이론도 있다 정도는 아시는 것이 중요한 거고 너무 깊숙히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연이 바뀌는 기준은 일반론적으로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치는 이론도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것이 24절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24절기 입춘절입시간, 청명절입시간, 각각의 절입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매년 고정된 것은 아니고요. 매년마다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2020년 월이 바뀌는 기준, 입춘경집, 청명입학, 망종소서, 입추백로, 한로입동대설 소환의 저립시간을 이렇게 제가 별도로 모아놨던 겁니다. 물론 이제 저립시간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들도 저립시간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들의 저립시간이 있듯이 우수, 충불 이런 것들의 저립시간이 별도로 있지만 명리하게 해서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이렇게 별도로 뽑아 놓은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올해 2020년 경자년이 아니고 2021년 예를 들어서 신축년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별도로 이걸 뽑아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매년마다 같지 않고 매년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렇게 절기를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외우시지 마시고 구궁에다가 이렇게 24절기를 배속하면 외우기가 더 쉽다. 여기가 인월이죠. 인월은 입춘우수, 묘월은 경칩춘분, 그 다음에 청명고구 입화소만 망종하지. 그 다음에 소서대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외우시면 외우기가 좀 더 수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구궁표 같은 경우는 꼭 절기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궁표는 명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오늘 입화라고 했죠. 입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 즉 여름으로 들어가는 절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입화가 되면서부터 지금 경진월, 진월에서 4월, 신사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2020년 입화절입 시간은 오전 0951분이 되겠고요. 이 0951분은 12시간으로 놓고 봤을 때 4시에 해당이 되죠. 4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 30분부터 그 다음에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가 4시에 해당이 되고 0951분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4시에 입화절입 시간이 되는 것이고 같은 4시라 하더라도 이 0951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그 이전은 아직 입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진월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화 9시 51분이 됐을 때는 입화가 됐기 때문에 냉정하게 경진월에서 신사월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오늘 명식에서 똑같은 정사시라 하더라도 입화 이전이면은 경자, 경진, 무신, 정사 이렇게 사주가 나오는 것이고요. 같은 정사시라 하더라도 0951분부터 11시 30분 이전이라고 하면 신사월로 바뀌어서 경자년, 신사월, 그 다음에 무신일, 정사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입화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그냥 0951분이 지났는데 경진월로 본다든가 아니면 입화가 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신사월로 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사주를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틀린 사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특히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신중히 살펴야 할 대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쉬운 것이고 이것도 놓쳐서도 안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어려운 것에서 실수하기보다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쉬운 것에서 많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 고차방정식 풀 때 99단 하나 착각하게 되면 9981인데 이걸 잘못해서 9980으로 하게 되면 간반의 차이인데도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명식을 원래는 신사월로 봐야 될 것을 경진월로 보게 되면 털끝 하나의 차이가 큰 결과로서는 큰 오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적인 것을 틀리지 않는 것이 고수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 입화전이냐 내지는 입화후냐에 따라서 한 명식은 경자년, 경진월, 무신일이 되는 것이고요. 입화후가 된다고 하면 경자년, 신사월, 무신일이 되는 겁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 드리는 것은 사수로 볼 때는 항상 일강과 원령을 이렇게 살펴본다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원령이 달라지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놓치게 되면 큰 오류를 범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먼저 입화전으로 놓고 보게 되면 무토가 진월에 태어난 사주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주명식을 격국으로 놓고 봤을 때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래는 이걸 비경격이라고 놓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비경격이라고 보지 않고요. 격국의 준, 결록격이라고 봅니다. 결록격은 아니죠. 근데 결록격에 준해서 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준 결록격으로 놓고 보게 되고요. 무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원활적인 결록격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무토가 4월 내지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무토는 양인을 도나지 않는다 내지는 결록을 도나지 않는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화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화토, 동궁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결록격을 논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뭘 논할 수도 있다? 무토도 양인을 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결록격은 아니지만 준 결록격으로서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일간이 신약하다, 신황하다, 신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결록격 무토가 4월에 태어나면 화가왕한 계절이면서 화는 또 뭘 생하죠? 토를 생하기 때문에 무토가 4월에 태어나도 일간이 어떻게 됩니까? 신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라고 하죠. 고황토. 매우 높은 산이라든가 광화란 어떤 평원 내지는 광야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무토는 일단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칠살인 감목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 되는 것 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도 일간이 왕하고 무토가 4월에 태어나도 똑같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감목을 필요로 하는 것은 둘 다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다 차이점은 뭐냐면 무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때는 화왕절이죠. 화가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때는 화가 왕한 계절이나 토왕절에 해당이 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한 경우이지만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은 왕하지만 화가 왕한 개념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감목으로 소토하고 물론 수로서 감목을 보좌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좀 있어 줘야 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무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론 일간이 왕해서 감목으로써 무토를 소토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화왕절 4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병화 자체는 사중 병화가 원령 자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화보다는 수가 있어서 감목을 갖다가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셔서 이때는 병화보다는 개수 내지는 임수 같은 수가 있어서 그래서 감목을 생주해 주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감목, 병화 이렇게 놓고 보지만 무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감목, 개수, 그 다음에 나중에 여력이 있을 때는 물론 4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원령 자체에 화가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그렇게 필요하진 않고요. 예를 들면 좀 여력이 있으면 한번 해보지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진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있어야 되는 것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병화지만 사흘은 원령 자체에 화가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하면 좀 갖다 쓰든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진월에 비해서 병화의 어떤 수요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주를 이제 내막으로 보게 되면 먼저 이 명식을 보게 되면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서 연지의 자수를 보게 되고 일지에서 신금을 보게 되니까 이거는 사주국세가 신자진 수국을 완전하게 갖춘 그러한 사주국세가 돼 죽어서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할 것 같은데 신금 자수를 봐서 수가 형성되게 되면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국이 형성되느냐 목국이 형성되느냐 내지는 토국이 형성되느냐 금국이 형성되느냐를 놓고 봐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지지에서 수국을 형성했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어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설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금은 다시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뭐예요? 금수가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명식이 되겠고 금수가 세력이 있으면 어떻다? 사주가 한습해지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원래 신왕한 그런 국세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사주 짜임새가 오히려 금수가 왕해짐으로 인해서 일간이 신왕했던 사주가 오히려 신약해진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된다? 화라든가 토를 봐서 무토를 도와줘야지만 금수가 왕해서 한습해지고 그 다음에 금이 일간 무토를 설계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약간 격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신왕한 사주가 신약한 사주로 변했죠. 물론 이제 원령 자체가 토가 왕한 진월이기 때문에 신약해진다 하더라도 근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자월에 태어났거나 무토가 신월에 태어난 것만큼 그렇게 신약한 사주는 아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국세에서 무토가 감당할 수 있는 경금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신약한 사주로 변했다. 이렇게 놓고 보는 거고요. 이 명식으로 봤을 때 무토가 사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권로격 이것도 마찬가지죠. 신왕한 그런 사주가 되죠. 똑같이 연에는 경자가 있겠고요. 월건에는 신금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단 자수는 사하고 합을 하진 않아요. 단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는 신금이 똑같이 있게 되는데 이 신금이 있게 되면은 뭐예요? 이거는 사신합수가 되죠. 똑같이 이렇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나 사신합수해서 이렇게 수국이 형성되는 이것도 수국이 형성되는 거죠. 이것도 수국이 형성되고 이것도 수국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비교 분석해 볼 필요는 있어요. 좀 사주가 비슷해요. 이것도 신자진 수국을 형성한 거고 이건 신자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신합수하고 자수까지 봐서 이것도 수국인 것에다가 신금, 경금이 되어서 수를 생겨주게 되겠고요. 여기는 경금 두 개가 수를 생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가 더 왕할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수가 더 왕할까요? 이쪽이 수국이 된 것이 더 왕할까요? 아니면 이쪽 수국이 된 것이 더 왕할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물론 이제 생시에 따라서 생시에 따라서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임자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임자시고 여기는 오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쪽 수가 다 왕한 것이고 반대로 여기가 임자시고 여기가 오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쪽 수가 더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동일 조건 생시를 일단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어느 쪽 수가 다 왕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수가 다 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원룡 자체가 수로화한 것이고 이것도 원룡 자체가 수로화한 것이지만 이거는 삼합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구전한 것이고 이거는 육합에다가 그냥 자수가 하나 끼어져 있죠. 그다음에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계절이고 이 화 안에는 병화무토와 같이 들어가 있죠. 병화도 있고 무토도 같이 들어가 있지만 이 진 안에는 화가 없고 무토만 있는데 그것도 습토이기 때문에 저 진중 무토는 수로화해 버리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가 다 왕하냐 라고 봤을 때는 이쪽 수가 다 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걸 반대로 생각할 때는 그럼 일간은 어떤 것이 다 왕하냐 라고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쪽 일간이 더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변해에 따라서 어이 뭐 그렇게 해봐. 이건 당연히 이게 수가 이게 더 왕하고 이것이 일간이 더 왕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수가 이것이 더 왕하고 일간은 이게 더 왕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일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수가 왕해져서 이것도 일간이 신왕에서 신양으로 바뀐 거고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냥 한번 또 재미삼아 한번 그럼 어떤 것이 더 수가 왕하냐 이렇게 한번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요. 이런 두 사주를 놓고 비교 분석할 경우의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한번 물어본 거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화전이었을 때는 이 명식을 보는 것이고요. 입화후가 됐을 때는 이 명식을 보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입화절입시간이 정사시이기 때문에 이 명시로 볼 때는 이 생시까지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사도 공고시 50분까지만 볼 수가 있겠고 공고시 51분부터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원령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명식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무토가 원래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어떻다?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지로 신자신수국을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월건, 그 다음에 연간에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금수가 왕한 사주 한습해지고 일간은 신왕했던 사주가 오히려 신약해진 사주명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시에서라도 뭘 봐야 된다? 화라든가 토를 봐서 약간 무토를 도와줘야 되는데 화토, 화는 뭐가 되죠? 인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는 뭐가 되죠? 비견, 겁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으냐를 놓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화를 보는 것이 더 공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만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한습해진 사주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공력은 좀 떨어지겠고요. 화를 보게 되면 화는 화생토에서 토도 일간도 도와주겠지만 화가 있으면 한습해진 국세를 어떻게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우의 수는 이 정도 생시까지 밖에 못 보게 되죠.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사주가 금수가 많아서 문제인 사주인데 다시 이렇게 금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수에 관련된 생시를 보게 되면 이 사주도 조우도 안 될 뿐더러 일간 자체가 매우 더 약해지게 되겠죠. 그럼 이거 종할 것이냐? 수로 종할 것이냐? 이거 일간이 양간인데다가 아무리 친자진 수국에서 수로 화했다 하더라도 월간 자체가 진월인 토왕절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종격을 이루기는 좀 어렵고요. 울루에서라도 화토운을 만나는 것이 좋은데 화토운을 만나는 경우의 수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초년, 신사, 이모, 개미, 청간으로 금수를 하더라도 사오미는 남방, 화에 해당이 되고 병술대운까지 40년에 해당이 되는데 중간에 갑신, 을류, 정의, 무작, 기축 이런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명 같은 경우에는 초년의 경진대운이라 하더라도 진토로 뭐예요? 자진 합수하게 되면 이 진토는 토로 보기는 좀 매우 어렵겠죠. 울루 자체가 목운으로 오고 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울루 자체가 좋다 나쁘다 결코 좋은 그런 운세는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축시가 되면 이 축토가 있어서 무토의 뿌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지로 수국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축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수동류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수동류된다. 그래서 토가 물에 흘려가기 때문에 아무리 축토라고 하더라도 물론 전혀 뿌리를 두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토가 뿌리를 전혀 못 두는 것은 아니지만 사수동류에서 뿌리가 많이 약하게 되겠고요. 어차피 경금도 개수도 다 축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있다 하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국세가 되겠고요. 병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진해 물론 신자진수국의 진토도 역시 수로할 그런 가능성이 개연성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 뿌리는 둔다고 볼 수가 있겠고 간목이 있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었다고 하면 좀 더 좋았을 것이지만 이것도 일단 병화가 있지만 공룡은 좀 떨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화가 있는 경우에 청간으로 목군이 와도 크게 나쁘진 않지만 경금이 있게 되면 목군이 왔을 때 금이 목을 파는 그런 패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진인데 병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공룡이 좀 떨어지겠고요. 정사시가 된다고 하면 물론 신자진수국에 이렇게 사진합도 걸리려고 하겠죠. 결국은 이것도 금수가 왕이지죠. 그 다음에 청간에 두준으로 정화는 역시나 목이 있어야지만 정화로서 인성으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금수가 왕해진 상태에서 정화는 뿌리가 여기 사화밖에 뿌리들 데가 없죠. 근데 그 사화도 수가 왕해지게 되니까 좀 많이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더라도 화가 없는 것보다는 화가 있는 것이 더 낫죠. 이거는 뭐예요?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선으로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에 해당이 되는데 그만큼 힘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쪽 파가 넘어왔을 때는 이제 이쪽 생신을 보게 되는데 정사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신합수 할 때 정사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화하고 합을 한다고 하면 이 사화는 신하고 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정사화로서 공력이 있기 때문에 이쪽 명식의 정사보다는 이 정사가 힘이 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같은 경우에도 좀 쓸만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합을 한다고 하면 무토가 오어의 뿌리를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떤 분들 연지에 있는 자수하고 시지에 있는 오어하고 뭐한다? 좌우충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좌우충이 된다 안 된다. 좌우충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가 있기 때문에 이 무토, 시간에 있는 무토도 시지에 있는 오어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이 일관도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금수가 좀 왕하다 하더라도 양간무토가 이렇게 되게 되면 힘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크게 나쁘진 않지만은 어떤 대원을 좀 조심하셔야 되냐 이런 경우는 자대원 같은 거 이렇게 자대원 들어와서 요거를 충하는 운을 만났을 때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뭐 지민씨도 토이지만은 화가 없는 것은 좀 문제이고 그 이후로 뭐 경신, 신유시, 개시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다시 금수가 왕해지는 생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피하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명식을 뭐 심도 있게 파악하는 것도 물론 이제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건 입하절입으로 인해서 전후로 나누어서 사주명식 특히 월령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큰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날이라다도 생년월일 사주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생시도 입 저립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또 4월에서 또 5월로 넘어갈 때 방종 저립이 되면은 4월에서 또 5월로 넘어가게 되죠. 그럼 그때 또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 드리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